야, 번호를. 잘해라. 너는 우리 취미야. 여기서 잘할 게 뭐가 있어요? 열심히 이렇게 굴러진 게. 잘할게요, 뭐. 이게 아니라. 이렇게 할까요? 어떻게 잘해야 돼? 오케이. 어떻게 이렇게 해? 좋아, 좋아. 너 일로 와봐. 너 지금 개개는 거야? 개개는 거야? 야, 너 일로 와봐. 너 지금 개개는 거야? 개개는 거야? 개는 거야? 개는 거야? 아니, 그게 아니라. 잘해라, 한마디에 저렇게 딱 돌리는 거야. 아니, 형이 형 무슨 말이야? 어떻게 잘하는 거야? 야, 일단 너 경고 주는 게. 여기서 우리 셋 중에 한 명 만난다고. 경고를 보려고. 그 경고를 갖고 계세요, 따로? 네. 무슨 경고를 줘요? 그냥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? 무슨 경고를 줘요? 아, 왜 이렇게. 아, 왜 이렇게. 다 갖고 사는 거지. 3번. 3번. 완벽하다, 완벽하다. 완벽해.